한국가요계에서 손태진은 파워풀한 보이스와 남다른 감성 능력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최근에는 대시인의 노래가 명품 보이스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대중과 언론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다시 한번 그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이 노래는 음악적으로 인상적인 연주일 뿐만 아니라 듣는 이에 가장 깊은 진동을 되살리는 감성적인 걸작이다. 예시인의 노래는 손태진이 복잡한 감정을 목소리를 통해 탁월하게 표현한 심오한 발라드이다. 과거를 회고하고 과거의 감정을 회상하는 고대 시인의 고백처럼 시적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는 곡이다. 후회와 사랑, 슬픔을 섬세하고 애절하게 표현하는데 손태진의 목소리가 완벽했다. 손태진은 자신의 목소리를 따뜻한 저음부터 치솟는 고음까지 다각적인 악기로 활용해 감정을 표현했다. 그가 각 구절과 가사에서 감정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청취자로 하여금 마치 영적인 여정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단어 하나하나의 진심과 강렬함을 느끼게 한다. 악기와 보컬의 결합은 잊혀지지 않고 매혹적인 음악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재발매 이후 네시인의 노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음악 평론가들로부터 예술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손태진이 노래를 통해 전한 감정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가장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트로트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손태진은 네시인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한층 끌어올렸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